폰투데이 아이루 제품의 갤럭시 S3 LTE 지갑 공갈리어 이렇게 있습니다. 안쪽을 보시면 이탈리아에서 직접 직수입한 인저바죽을 설명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제품 안쪽에는 카드 두 장 정도를 수납할 수 있는 포켓이 두 개가 있습니다. 추가로 지폐를 수납할 수 있는 포켓까지 되어 있구요. 제품의 특성에서는 핸드폰을 거치할 수 있는 거치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. 원하시는 각도로 거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제품 원단은 이탈리아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인조가죽으로 되어 있구요. 피부에 직접 닿는 섬유와 동일한 섬유로 제작되었습니다. 통화 시 불편하셨던 점을 보완한 자석을 뒤쪽에 부착을 하시면 통화하실 때 불편함이 없이 통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relative 급하게 한 번 더 받았습니다. 운동화 시 불편함이 조금 좋은데요. 이번엔 고추를 해야합니다. grup 구성망이 굉장히 쉽지 않은데요. 감사합니다.